두 경기 다 조금 되게 저희가 초반에 실수한 것도 맞고 근데 1경기 사고라고 치고 2경기를 갔었을 때도 기본기가 좀 많이 안 지켜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경기에서 좀 말리면서 2경기에 너네가 좀 심리적으로 불편한 게 있었는지 부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조합별로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약간 매뉴얼 같은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있는데 이 경기는 기본기가 너무 안 지켜져가지고 이제 미드 주도권 없는 거랑은 별개로도 물론 이제 미드 주도권이 있어야 되는 매치업이었지만 초반에 사고로 없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할 게 없어진 거는 맞지만 그거랑 별개로 저희가 뭉쳤을 때 못했던 부분들도 많아서 그거는 기본기적으로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좀 안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시 체크해서 왜 못했나 어떤 것 때문에 못했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기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전까지는 뭔가 스크림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기도 잘 지켜주고 뭔가 잘 된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며칠 동안 스크림도 그렇고 연습 과정에서 좀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안 좋았던 부분들이 오늘 경기에서 다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본기라고 하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천룡을 할 때부터 애초에 서로 조합도 생각하고 우리가 천룡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가 막을 왔을 때 결국 우리가 용 데미지도 받으면서 진영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고 가는 상황인데 그런 거에서도 우리가 자원을 좀 덜 쓰면서 최소한으로 먹으려고 했던 것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초반 갱당한 것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당연히 레리니까 벽을 넘을 수 있고 와드 위치도 찍혔기 때문에 항상 의식을 하고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용 교전에서도 당연히 우리 조합의 특색은 어떤 거고 상대 조합의 특색은 어떤 거니까 우리는 진영을 이렇게 잡는 게 좋고 챔피언 위치를 확실하게 찾아야 되고 빨려가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라든가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기본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버려서 그런 것들이 좀 다 안 지켜져서 좀 스노볼도 확실하게 많이 굴러갔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애초에 유럽에 한 번 나오긴 했었는데 이 조합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밸류도 높고 그냥 뭔가 초반에 크게 사고가 안 나고 무난하게 간다면 결국 용을 차곡차곡히 잘 쌓고 결국 교전 들어갔을 때 또는 힘 싸움할 때 되게 강점이 많은 챔피언이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운영도 연습했었고 그래서 저는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은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결국 요새 메타에서 원들이나 서포트이 서포트템을 둘 다 가는 메타가 유행이고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세나 세라핀이 그 조합에 적합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세나 세라핀이 미드에 섰을 때 뭔가 뚫리지도 않고 이제 라인 클리어를 계속 선풋시하면서 사이드에 영향도 줄 수 있고 이제 오브젝트 단계에서 뭔가 세라핀 W를 이용해가지고 유지력을 활용해가지고 좀 계속 상대방을 유지력으로 몰아내는 약간 뭉쳤을 때 상대방이 답이 없는 잘 풀렸으면 그런 그림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매치업 자체도 저희도 생각하고 왔어요 당연히 르블랑도 있고 신드라도 있고 이런 아지르 벤 사이즈도 생각을 해서 왔고 안 된 케이스도 있겠지만 당하는 케이스도 생각을 해서 왔었을 때 이게 우리가 오리아나 대 르블랑 자체는 그렇게 1대1로 불편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불편한 구도도 아니고 근데 그쪽에서 조금 잘 크기도 했지만 정글 쪽에서도 밀려난 것도 크다고 생각하고 바텀 쪽에서도 코어가 안 맞춰준 게 그러니까 결국은 르블랑이 활약하기에 너무 좋은 사이즈였던 거죠 그냥 정글도 밀려났고 바텀도 밀려났고 미드도 원래는 반반이었다고 하더라도 물론 키를 한번 주긴 했지만 그 이후부터 좀 더 굴러간 건 있겠지만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까다로웠다기보다는 전라인이 다 밀려가지고 르블랑이 활약하기 좋았던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저희 항상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오늘 경기는 정말 팬들에게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스스로도 지금 오늘 좀 많이 실망스러운 경기였어서 이런 부분을 다시는 안 나오게 잘 준비해서 다음에는 무조건 더 좋은 모습 잘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셨는데 감독님 말씀대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경기력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뭔가 최근에 들어와서 스크린 과정에 있어서 뭔가 저희 팀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 저희 다 모두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잘 해결해서 다음 경기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